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기본작업 다시 2번의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신 다음 맞춤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셀 병합을 클릭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탭에서 이제 우리 홈의 글꼴을 가셔서요. 글꼴은 바탕체로 문제에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글꼴을 바탕체를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은 굵고 기울인 꼴 선택하시고 크기는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8포인트 선택하시고 밑줄에서 실선을 선택합니다. 그럼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구요. 두번째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시 홈에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요. 테두리에 가운데맞춤 지정해 주시구요. 두번째 서식 작업하셨고 세번째 C4부터 C13까지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에다가 거래처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네번째 H4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 통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된 상태에서 표시 형식의 통화를 선택하시구요. 다시 F4부터 F13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4자리 숫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0을 4개를 입력하셔가지고 4자리로 표시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을 선택하시구요. 글꽃 스타일을 굵게 홈탭에서 굵게 채우기 색깔을 노랑을 선택하시고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서식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 A4부터 G15세까지 선택합니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신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A4부터 A15 영역에서 소개로 끝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소개로 끝난다라는 얘기는 함수로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qual RIGAT 라고 입력하시고 A4셀을 클릭하되 절제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F4를 두번 누르셔서 달러 A4로 바꿔주시고 A4에서 D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소개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구요. 제가 그냥 엔터 를 눌렀네요. 다시 갈게요. 그 다음 소개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체육기 3개 가셔서 문제에서 노랑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노랑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개로 끝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노랑새호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합계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시고 이꼴 R, I, G, H, T 그 다음 B4세를 선택하시되 B, 달라비, 달라4 라고 되어 있으니까 F4를 두번 누르셔서 달라비, 4로 바꿔주시고 쉼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합계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채우기 색깔을 녹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 영역에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깔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승진 여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연수가 7년 이상이고 능력 점수와 고가 점수의 합이 80 이상인 경우 승진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고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2, 3을 선택하시고요. 2, 만약에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죠? 가로 여시고요. B3에 있는 값이요. 크거나 같다. 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합을 구할 겁니다.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 열고 능력 점수부터 고가 점수까지 C3부터 D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 두가지 작성에 다 되셨다면 심표 누르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승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공란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국어와 영어가 모두 80 이상이란 조건을 넣고자 합니다. 국어 아래쪽에 크거나 같다. 80 그 다음 영어 입력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1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인원수를 구한 다음에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Dsum과 Dcount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개수를 구하니까 Dcount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1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Dcount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G2부터 I7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개수를 구할 겁니다.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국어나 영어나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정 필드명 하나만 선택하시고 조건은 국어가 크거나 같다. 80 영어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한 조건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구한값 D에다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입력하시고요.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명자는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면 되죠. 제가 실수로 큰 따옴표 닫지 않고 엔터를 눌러서 오류가 났던 거고요. 여러분 M%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상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한 건수를 이용해서요. 포상금을 표시하시오. 순위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1등과 2등에 대한 포상금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랭크 함수도 필요할 거고요. VLOOKER 함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한다면 equal RANK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제한 건수가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제한 건수 데이터가 들어가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아래쪽 표에서 상금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equal 다음에다가요. VLOOKER부터 한번 해볼까요? VLOOKER 그 다음 순위를 구한 값을 가지고 심표 아래쪽에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A22부터 B23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올 거면 0이라고 넣는데 현재 상황에서 3등, 4등, 5등에 대해서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E까지만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10만원이라고 구해지고요. 물론 좀 이상하다. 1등은 20만원 나머지 2등만 10만원이 돼야 되는데 3등, 4등, 5등도 다 1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IF 함수를 통해서 좀 일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도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D15세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 아까 랭크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했는데요. 제가 수식을 따로 쓰지 않고 랭크만큼 함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랭크를 통해서 함수 순위를 구했는데요.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작거나 같다면 V룩법을 통해서 10만원 20만원의 값을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3등, 4등, 5등도 다 1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타운별 열고 닫고 하셔서 문제에서도요. 1등과 2등을 제외하고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공백 처리해 주시고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 번만 복사한다면 1등과 2등에 대해서만 20만원 10만원의 포상금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 4문제입니다. 매출액이 매출액이 5천원 이상인 업체의 순이익의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을 구한다면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문제에서는 썸이프와 카운티이프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22셀을 선택하시고요. 썸이프를 통해서 학계부터 구해볼까요? 썸이프 가로 열고요. 썸이프 첫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 매출액에 가서 h15부터 h22 영역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5천이라는 값을 입력하고요. 쉼표 실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순이익에 가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5천 이상인 데이터의 순이익의 학계가 구해집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썸이프 함수 함수 뒤에다가 슬레이시 입력하고요. 카운트 이프를 다시 넣습니다. 그 다음 매출액에 가서 h15부터 h22 영역에 가서 그거나 같다 5천이라는 조건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카운트 이프 함수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한 값을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한 자리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라운드란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equal 다음에 r-o-u-n-d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심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함수를 통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1주부터 6주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중간 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중간 값을 구하기 위해서 메디안 함수를 사용합니다. m-i-d-i-a-n 그 다음 1주부터 6주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현재 구해진 값이 35.5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정수형식으로 표시하는데요. t-r-u-n-c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다음에다가 t-r-u-n-c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메디안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맨 뒤에 가서 그냥 가로 닫아주셔도 되고요. 자릿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정수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자릿수를 0 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t-r-u-n-c 는 물론 자릿수 정수로 표시할 땐 생략이 가능한데 정확하게 자릿수를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심표 0까지 넣어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분석작업은 데이터 통합 문제입니다. 표사 영역이 테두리까지 표시게 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면 C3부터 I12 영역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그립합니다. 문제에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3수는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첫번째 표 1의 서울 지점에 해당한 B3부터 20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번째 부산 지점에 해당한 B13부터 E20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번째 우리는 B13부터 E30까지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은 첫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시고요. 첫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계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분석작업 다시 2번에 시나료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C18셀을 선택하시고요. 시나료 작성하시기 전에 이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오전 할인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C19셀을 선택하시고요. 오후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D14를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오전 판매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이름 정리를 각각 해 주셨다면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C18세부터 C19세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료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시나료 관리자에서 추가를 클릭하시고 첫번째 시나료 이름은 오전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되는 값은 C18세부터 C19세까지 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오전 할인율은 15% 그 다음 오후 할인율도 15%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오전 할인율을 15% 15% 입력하셨다면 추가 두번째 시나료 이름은 오후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변경셀은 동일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오전 할인율을 10% 라고 입력하고 다시 5 할인율은 20%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두가지 시나료에 대해서 요약을 보고자 합니다. 요약 버튼 누르셔서 D14와 그 다음에 심표 F14부터 G14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드래그 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값과 오전 할인과 오후 할인에 따른 오전 오후 판매 합계 값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나료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앞에 만들어지는데요. 문제에서 위치가 뒤에 배치하라고 한다면 위치를 바꾸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는 앞에 배치하는게 맞으니까 기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에서는 첫번째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구요. 상태 표시줄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최고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그 다음 F5셀을 선택하셔서 최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걸 맥스 함수 입력합니다. 가로 여시고 C5부터 E5까지 영역에 최고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이 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최고값을 다 구하셨다면 이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구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육각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위치는 B17부터 B17부터 C20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최고 점수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최고 점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또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지정될 수 있도록 홈에 가셔서 맞춤 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십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서식은 F4부터 F12까지 선택하셔서요. 글꼴 탭에서 굵게 홈에 글꼴 탭에서 굵게 넣을 거구요.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노랑으로 채우시구요. 그 다음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위치는 F17부터 드래그 하시는데요. F17부터 F20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이아몬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또한 홈탭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현재 2016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7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F3부터 F9까지 선택합니다. 컨트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차트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하시구요.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투자자별 주식 보유 비중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은 굴림이구요. 굴림 크기는 차트 제목에 대한 글꼴 크기는 아 굴림이 아니네요. 바탕체네요. 바탕체구요. 글꼴은 바탕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가 맞구요. 굵게 되어 있구요. 다음 아래쪽에 있는 항목축에 대해서 가로 항목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글꼴이 얘가 굴림입니다. 굴림 선택하시고 크기는 10을 선택합니다. 다음 2016 계열의 투신 파란색 계열의 투신을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구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구요. 다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81336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스타일 선택하시고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차트 영역에 대한 그림자와 모서리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